일본 남쪽 가고시마의 사코라지마 화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폭발의 전조일까요? 마그마 분화에 이어 이상한 진동음까지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에 사코라자마의 산채 팽창 경고가 있었습니다. 산채 팽창이란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코라지마의 마그마가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곧 분화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능선 전체를 가릴 듯한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증기 분출은 지하수가 마그마에 데워져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한다는 것은 마그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진학으로는 수증기가 분출하는 장소와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대폭발 시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증기 분출은 고온일 뿐 아니라 이산화 유황 등의 유해 가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독 가스가 언제든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전역의 활화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더불어서 화산에서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이나 분화구가 배출하는 증기량 증가가가 빈번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규슈 사코라지마 뿐만이 아니라 일본 하코네 화산이 화산성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것에 대하여 또한 산채 팽창으로 인한 대폭발 조짐에 대하여 일본의 화산학자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코네 화산은 후지산보다 더 수도권에 가까운 화산이기 때문에 하코네 화산 폭발 시 일본의 수도권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코네 화산 역시도 마그마가 지표소 또는 지하수를 가열시키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규슈 사코라지마는 11월에 4번 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시간 12월 14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동부일지한 유럽 최대의 화산으로 올해 2021년 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중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23일 오후 5시 대폭발을 한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10월 23일 폭발 이후에 일부의 아황산가스가 10월 27일 한반도 북쪽에 첫 유입된 후 28일에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해 강원도 일부 지역 상공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슈 사코라지마의 아황산가스 역시도 한반도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규슈 구마모토 근처의 아수산도 대폭발을 했었고 산채 팽창을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본 화산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